나 너무 좋다 어떻게.. 이렇게.. 내가.. 스텔라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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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분 방송하시는구나 대박이다 제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고투님 동팬다 고맙습니다 어이구 감사 안녕하세요 우리 코트님 어서오세요 내가 우리 통팬각 해주셨으니 어이구 아니 난 진짜 이분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진짜 팬이었어 아 탐방 오신건가요? 안녕하세요 아 미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고요 정말 그 마리오네뜨 뮤직비디오를 한 100번 이상 돌려봤던 진성골수 스텔라 팬입니다 방송쪽 인터넷방송으로 넘어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45일차라고 되어있거든요 방송하신지 얼마 안되셨구나 아..정말.. 감회가 새롭네요 자주 좀 놀러오고 싶네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팬이라서 저는 이제 노래하는 그 BJ에요 그래서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혹시 미니씨도 노래를 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뭐 답가나 아니면은 댄스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우 나 너무 좋다 스텔라 미니랑 이렇게 여캔방탐방을 해보냐 내가 야 참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저 우리 미니씨의 그 댄스를 혹시 볼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다면은 해주시고 또 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전 언제나 팬이니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네 춤원구 보여드릴게요 와 노래 노래 너무 잘 들어가지고 오우 균형 잡히셨다 이야 결이 다르다 아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다 별풍속 500개 딱 쏘고 우리 바로 그냥 인사드리고 가자 어 정말 잘 되시길 바래요 미니씨 노래하는 코트 입니다 기억 꼭 해주세요 예 감사해요 네 들어가세요 예 아 약간의 씁쓸함도 좀 있고 어 잘 되셨으면 좋겠어 어 잘 풀렸으면 좋겠어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어 그 혹독한 연예계에서 그지 어 진짜 진심으로 내가 응원한다고 전해드려 어 나중에 혹시 본다면은 진짜 팬이야 나는 어